해나 한번 섞어볼까? 니가 이기면 여기 니꺼, 내가 이기면은... 음... 뭐야? 졸았어? 아니... 더 이상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해. 그래... 졸린다. 그러니까 마사지 말고 2대2 복식 사포홀덤으로. 게임은 한 달 뒤? 한 달 뒤면은 내가 바쁘지? 나 회장인데, 회장. 나 혼자서는 너 힘들어도 2대2면 너 죽어. 질투나네. 여기서 남자친구 하나 구했나 본데. 각자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오리익 나면 빠지기. 마지막까지 남은 적이 민호. 야, 장기사. 쿨. 어! 온다고 해서 좀 만들어봤어. 저게 뭡니까? 거... 거울.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3주밖에 없는 거 알지? 네. 3주 안에 형이 이 구라를 마스터하려면 이건 꼭 필요한 거야. 저게 형? 탄을 짜듯 카드를 내 마음대로 세팅하는 게 석기. 근데 또 이 석기의 꽃은 스택기.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. 그야말로 찐 구라인 거지. 이 스택기를 칠려면 세 가지 기본기를 마스터해야 돼. 하나. 카드를 손바닥에 붙일 수 있어야 하고. 하나. 카드를 한 장씩 칠 수 있어야 돼. 한 장씩. 한 장씩. 하나. 카드가 떨어지는 순서를 한눈에 외울 수 있어야 돼. 정답은? 형. 잊지 말어. 공격이 최선의 수리다잉. 어? 손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좋네. 아오. 아오! 아오! 아이오! 이 글루와 우리 방심 안거려! 아이씨! 도와주여! 저만간 또 수업하자. 아하하. 뭐의 차이? 열라 뻥따이. 뜨거운 거야, 뜨거운 거야. 아 뜨거아. 3세. 아하. 카다. 7세. 아우! 아니 사시도 패스한 양반이 그 집중력이. 뭐 TV 때문이야, 끌까? 근데 학장은 이거 얼마나 걸렸습니까? 한 두 시간? 그런데도 양 회장이 학장보다 낫다? 돈이 좋은 놈이지. 개서동 떴다방에서 삼촌이 뭐를 지가 돌고 있는데 캐스팅 돼가지고 일명 더스킨네이션 1호 장학생으로 뛰고 있었지. I'm the best! 이런 싼 것 같은 상황이 있나. 그렇게 독립 선언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. 오늘 여기서 진 사람이 앞으로 1년간 서울에서 게임 못하기. 어때요? 형 뒤통수 한 번 만졌다고 아주 신명났구나. 사장님은 화장품 회사도 있고 가진 게 많잖아. 라인 게는 이만 저한테 항보하시지. 강아지 불알 적시는 소리는 니네 엄마한테나 하고. 아! 너는 엄마 같은 거 없었잖아. 없지. 또라이 새끼. 아까 3,500 했지. 3,500. 오린. 지금 그 눈빛 뭐지? 설마. 쫄려? 쫄려? 나 이거 쫄았나 본데? 넌 멋은 것도 없는 놈이. 왜 이렇게 세게 치냐. 에이. 뭘. 가진 게 있어야 이깁니까. 잘 어울려. 아... 콜. 아... 아... 어떻게 늦지 생각나? 니놈 고수해 보고 그러니까 밥 주는 선을 왜 물어 마치 없이 간다 놔! 놔! 내가 그놈한테 도박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놈은 내 쿠세를 다 아는데 나는 그놈 쿠세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운이 좋아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게 아 그리고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나 다시 붙였어 명관님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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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 자다 구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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